안녕하세요!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게임으로 왔습니다! 오늘 할 게임은 네임버 프렌즈!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? 어! 금보 상자도 있어! 어? 어디? 오! 오! 멋있다! 오! 아니야 내가 제일 멋있어! 너 궁금해! 버섯돌이 꺼! 야 내놔 그거 내꺼야! 어! 건너가 아빠 설마! 그러니까! 아! 진짜 하지마! 아니야! 버섯돌이 아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! 우리 일단 박스만 쓰고 다니잖아! 아 우리는 유비잖아! 어! 박스 쓰고 다녀야 하는데! 따라다니다가! 그래 가자! 아이 소심하게 왜 이래! 빨리 가 엄마! 야 애들 다 할 때까지 기다릴까? 아이 소심하다! 아 진짜 노재! 오! 불룸 불룸 불룸! 박스 써! 박스! 어디 있어 불룸! 밑에 밑에 밑에! 저 밑에 있어! 들어갔어! 아이 난 용감한데! 빨리 와! 얘들아! 오! 하나 또 있어! 오! 나 두개라고 했어! 오! 불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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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룸! 아빠 썼어? 어 썼어 썼어 썼어! 후쿠르 빙봉! 후쿠르 빙봉! 하하하하하하하 나 여기 들어갈게! 이리 와! 어! 그린 온다! 나 살려줘! 얘들아 이리 와! 오케이! 어디 있어? 나 지하로 들어왔어! 여기서 뭐 찾는 거 있어? 이거 뭐 조명같은 거 찾는 거 같아 내 손에 지금 조명이 있거든 아 그래? 내가 다 찾아줄게! 어 엄마다! 아빠다! 나 무지개 있어 무지개 어 나도 찾달래! 어? 야 나도 태워줘! 아빠! 와 카트 탔다! 아! 어기가! 카트! 오빠 댄커를 해! 어? 아빠 우리 헤어댄거 넣어줘 와 나 두 개 얻었어 두 개 넣었어! 박스 타고 이동할 수 있다! 아빠! 아 좀! 하지마! 대머리야! 대머리야 아빠! 아하 짱 재밌어! 어 밑에 어 일곱 개 나왔네? 그거 조명? 나! 하나도 못 지웠는데 내가 두 개 했어! 어 뭐 잠깐만! 어 박스 써 박스 써! 아빠 들킨 거 아니야? 아니 얘 일부러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 같아! 어 어 나 가자! 가자 엄마 발가락 보인다! 아 무서워 그러니까 어 블루다! 오 내 자리다! 오 그린이다! 왜왜 여기 내 자리! 내 자리! 빨리 뭘 찾아! 가자 가자 여기 여기 왠지 뭔가 있을 거 같아 원희야 우리는 용감하니까 박스를 쓰고 다니자 어 어 우리 지렁이처럼 똑같이 다니기 지렁 근데 뭐가 없는데? 와 관람차다! 와 그린 있다 그린 있다 오빠 가져와 저기 저기 그린 있어!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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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가자! 어 블루블루블루! 어 아빠 들켰어 들켰어! 나 이제 또 죽으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날 거 같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래 어 부러워 무서워 무서워 어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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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! 어 안돼 오지마! 오지마! 그린 그린 그린! 그린 들어가! 어 하나 나왔어 그린 홈에 있어 그린 홈에 있어! 아 진짜? 어! 나 버틸래 그냥 여기서! 무서워 아 나 어떡해 얘 안가! 아 좀 가! 왜 여기서? 어 그.. 불로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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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얘들아! 어 저기있다 찾았다! 어 저기있다! 마지막 남도! 근데 불로 가고있다 불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린 안하는데 다 죽었는데 아빠 그러니까 9명 남았어! 우리만 남았어? 6명 남았어! 9명 남았어! 6명 남았어! 6명 죽었어! 아 나도 어디서 봤어! 요 안개 있을 때 가니까 누가 죽던데 마! 어 어떤 애 못 들고가자 저기! 아우 싶어! 오빠 앞으로 지나갔어 어떤 애가 어! 마지막 갖고 있는 애인다! 어 진짜! 아! 아! 아무것도 안했는데 느꼈어! 맞아! 나 진짜 수서만 있었어! 아직 그건 좀 너무 심한거 아니네요 나도 관람차만 타고 있었어!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뿐이야! 어! 자자자! 우리는 하수니까 따라가자 일단! 오케이! 일단 상자 쓰고 따라가면 안 돼! 어! 뭐지? 소화기를 들고 가네? 어! 어! 따라가자 왠지 고수피리가! 고수 느낌이 나! 어! 소화기 필요하네 이번에! 아! 소화기 찾는거구나! 아니 이번에 누가 나와 근데? 이번에 아까 우리 스킵해서 못 봤는데 어! 블루와! 블루블루블루 저기 온다! 블루 어디? 여기여기 블루 오고 있어! 헝! 이제 안 무섭지? 블루! 블루쯤이야! 다른 애들은 안 보이는데 블루 말고! 저니까 그린이 있어야 되지 않나! 어! 찾았다 한개! 어! 메몬은 아까랑 똑같네! 어? 뭐지? 드리켰다! 어! 그린! 아! 아빠 주변에 그린 오 있어! 빨리 박쌌어! 죽은거 아니냐? 아니야! 느낌표또! 어! 제발! 어! 뭐야! 왜 멈춰! 다른 애들이 안 보이는데 블루 말고! 어! 이거 소화기 하나 찾았어! 어! 그린! 그린! 아! 아 저 그림 왜 삐약이 소리나냐? 오빠 같이 다니자 아 그림 저기 있다 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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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하나 안 돼 우리 관람차 다시 타! 어 어떤 애가 또 수화기 찾았다 나도 찾았어 나도 지금 하나 있어 나도 들고 있는데 갖다 놓진 못 타고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아빠 나 관람차만 타고 있어 아 노란색 어떡해 노란색 뭐야? 노란색 있어? 노란색 있어 어? 어디? 아 주황색 얘기한 거 아 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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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노란색 있어? 진짜 노란색 있다 망했다 잠깐 쟤 날아다니는 거 같은데? 아 저 노란색도 박스 쓰면 모르는 거 같아 아 진짜? 어 야 어디로 가야 돼 난 위치를 모르겠어 나 관람차에서 못 내리겠어 관람차 앞에 그린이 있어 어 그린 온다 그린 온다 안에 안 들어오겠지? 오지마 너 그린 어디 있어? 지금 여기 이상한 창고 같은데 아 굴러갔다 가가있어 아 옐로우 얘 안가 얘가 오 옐로우도 저기 다니고 아 나 관람차에서 못 나오겠어 그린이 너 왜 그거 타고 놀고 있니 원이야 아니 나 무서워 얘 안가 그린 오 굴러왔다 여기 다 모였다 어 나반 여기 있어 어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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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린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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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 어 그린 온다 어떡하지 옐로우도 있다 오 뭐야 그린 그린 제일 무서워 어 불러온다 불러온다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그린 힘든 데로 가기 싫어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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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린 앞에 있었었다 아 레이저 태그 브라자가 어디야 어 버스도에 따라가면 돼? 어 여기야 아 옐로우 왜 자꾸 나한테 나와 어 두 개만 더 차던데 아 어딨지 두 개 아우 거의 우리만 남았잖아 지금 어 한 명 빼고 어 아빠 이리 와 어 어 아빠 이리 와 어 아빠 이리 와 거기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어 아 그린 그린 옆에 그린 나 어 어 어 어 도망치자 일단 아빠 일단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길이 있나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냐 일단 가자 길이 있는 거 같아 저기 막혔던데 여기 막힌 건 아니야 갈 순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아 아 안돼 살려줘 아 아 뭐야 아 안돼 우리 앞에 잡혔어 아 나쁜 놈아 아 잠깐만 나쁜 놈아 어디 데려와 아 아 잠깐만 왜 이래 어 아니 이건 반칙이지 시작하자마자 블루가 있는 거 어 일단 갈 수 있어 아빠다 예로 지나가자 아빠 왔어 진짜 아 진짜 무섭다니까 애들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와서 공격하더라니까 아 누루하고 옐로 아 나한테 왔다 갔다 해 아 나 보라도 너무 무섭더라 그럼 위나 안전할 거야 어 옐로 왔다 옐로 뒤에 옐로 있어 아빠 박스 써 어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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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왔어 아니 얘는 뭔가 위기감을 느꼈나봐 빨리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케이 갔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오 저 위에 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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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죽을 뻔했어 여긴 어디야 아 여기구나 나 쓰고 다니면 안될까 무서운데 어 쓰고 다녀 어 저기 블루가 마치 때마침 오네 어 그린 아 길 어디냐 아 무서워 다 숨어있어 그냥 내가 넘길게 괜찮아 나 지금 열심히 관람차 타고 있어 넌 시작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근데. 빨리 가 빨리 가 줘 뭐야 아 얘네들 넣는 거야 이번에 아 소리가 무섭다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괴물들도 그대로 있겠지 오렌지가 생기지 않았을까? 어떻게 잡아? 그냥 지나가면 어 불러 불러! 보자! 어 뭐지 이거 아 도망갔어 나는 용감하게 이거 탈래 어 대충 위치를 아 이거 보면 이거 타면서 위치를 보는 거 같아 근데 그건 관람차도 돼 아 그래? 근데 관람차 타고 문제가 이거 챙길 때 상자 못 쓰는 거 같아 아 진짜? 어 어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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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옐로우가 무섭다 옐로우? 어 한 번 죽어가지고 옐로우한테 어 여기 밑에 하나 있는데 아 아 하나 구했어 하나 구했어 어 아 빡스러워 얘네들이 떨어지는구나 야 어렵다 이거 빡스를 못쓰니까 뭐야? 뭐야? 여기 다 박스만 쓰고 있냐? 아니 나 이제 아 죽었다 사라졌어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짱 많다 짱 많다 짱 많다 빨리 빨리 옮기자 아빠 어 빨리 옮기자 엄마 거기 누구 오는지나 봐 그쪽에서 박스 쓰고 어? 엄마 여기 경비서 여기서 여기서 알았어 아 저기있다 원희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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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 여기 아 뛰고 있지 이미 어 그림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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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다 써 어 내 뽐물이 진짜 갔어? 어 갔어 갔어 어 얘가 왔는데 들킨 거 아니야? 들킨 거 아니야? 느낌표 또 들켰으면 빡스 써 빡스 써 한 개 나갔어 한 개? 어 찾았다 찾았다 어 변화는 그냥 써 여기서 어딨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빡스를 눌려야 되는데 씨를 눌렸어 어 으아 그립 빡스 1대 튀어 튀어 조심해 여기 지금 가운데 둘 다 있거든 어 뭐지? 지 혼자 불러간다 아 어디 가 얘 왜 저쪽으로 불러가 어 버스도리 조심해 어 지금 여기 불러있어 일단 간다 움직인다 올 때 조심해 불러있어 어 얘로도 가고 있어 버스도리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어 어 그러면은 블루가 왔던 길로 와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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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켰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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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이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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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뿐이다 어 끝난 거겠지 춤추고 있어 아 뭐야 또 해? 이번엔 뭐지? 슈가 슈가 맞지? 어 어 어 여기 슈가 하나 있네 어 뭔 소리야? 슈가 어디 놔두는 거야? 아 놔뒀거든 아홉 개밖에 안 된다 근데 어 여깄다 슈가 어 여기도 있어 이쪽 여기 쪽에도 버스도리 글로 가나 이쪽 갈게 오케이 오 오 나 하나 넣을게 오케이 옐로우는 내 옆에 있다 그림만 조심하면 돼 어 그림만 조심하면 돼 응 오케이 이거 나 한 개 더 찾았어 아 여기 쉽다 퍼플 퍼플 쉬워 퍼플 쉬워? 어 쉬워 쉬워 근데 무서워 왜 오빠 에이 버섯돌이 놀고 있냐? 아니야 나 열심히 벌써 두 개 찾았는데 어 뭐야 뭐야 이상한 거 파란 거 생겼어 올라와 올라와 등켰다 등켰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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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놔줘 봐 아니 쟤 놈 야 너 구경이나 하고 있냐? 아 너무 욕심낸 거 같아 금방 아 너무 욕심낸 거 같아 금방 어 블루블루블루블루 모른다 바보다 여기 두 개 회 없어? 어 저 저 저 저 아 저 파란 거 무섭다니까 하늘 세 하늘 세 박스카도 알아봐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오 여기 두 개다 어 맞아 거기 두 개야 근데 왜 안 가져갔어 나 하나밖에 못 챙겨 세 개 있었거든 뭐야 여기 안돼 찾았다 찾았다 나 찾았다 아 너 들고 있었다며 어 살려줘 살려줘 야 하지 말라고 어 불러있어 네 개 남았어 네 개 나 어딨는지 알아 하나 들고 있어 너 그러면 엄마 아니 집이 어딨어 어 여기 엄마 이쪽 여기가 집이야 엄마 얼굴 안 봐도 알 거 같아 누가 엄마 집 아니 엄마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박스가 뭔가 무섭게 생겼어 아 뭐야 아 아 아빠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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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뒤에 민트 있어 뭐지 뭐지 뭐 이상한 거 떴어 이상한 거 떴어 어 들켰다 살은 거 같은데 살은 거 같은데 살은 거 같은데 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아 또 죽어 또 죽어 아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못 들어오는데 어 카트 타니까 모르는데 잠깐만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쟤 박스 쓰고 있어도 들키거든 오케이 근데 카트 타니까 몰라 왜 바보야 몰라 카트 타니까 얘가 몰라 진짜 오 오 살았다 아 무서워 뭔 소리야 오 보인다 보인다 아 무서워 민트가 좀 무섭긴 하다 민트 내 주변에 있어 아 무섭다 쟤 하늘색 무서워 하늘색 애들 애들 또 댓글 달리겠다 저거 스크 하늘색 아닌데요 민트 어디 오 오 오 아 에이 몰라 띠라 살았나? 일단 살았어 엄마가 있어 어 아빠 어? 나 하나 갖다 놓는다 어 나 일단 하나씩 갖다 놓을까 하나씩 어 하나씩 가자 욕심내다가 다 잃어버려 그린이다 나는 뛰어간다 민트도 있어 챙겼어 어 그린도 오고 있어 아 나 갈래 나 하나 또 챙겼어 거의 다 왔어 나 지금 하나 있는데 빨리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수그리고 나가야 돼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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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못 보나 아니 저거 탈거야 탈거야 에이 콧구름 빼 이뻐 아 저기 바깥편에 그린이 있으면 재밌겠다 조용히 해 지금 아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다 놓으면 돼요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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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뒤에 진짜 우고 있어 오케이 야 어렵다 어 못 짰어 어? 끝났나 봐 공글로 가요 설마 우리 지금 4개 했는데 어 4개 원래 몇 갠데 3개 3개 아니야? 빨리 가제 그래 아직 끝났으니까 끝났어 진짜? 넘겼다고? 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래 얘 따라가자 따라가자 박스가 없어 아 엔딩인가? 어 정말 예이 뭐지 빨리 가자 자꾸 멈추잖아 얘보다 먼저 가지마 위험할 것 같아 뭐지 어 어 타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제일 뒤에 탈게 내가 제일 앞에 타야지 2 2 엄마 이거 어 아빠 이거 이렇게 방향 꺾을 수 있어 어 나 당연히 엄마를 믿지 어 어 아 아 하나씩 가는구나 아 이건 뭐지 어 어두워 뭐지 아 무서워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아 flaming 이거 righteous 왜 아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맛있겠다 아 아 하지마 하지마 로이쿠 precon 어 팔로우 따라가래 어 따른 Oklahoma 아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속도가 왜 느려 쟤 보다 피해야 돼, 이거! 안 보여! 아, 떨어진다! 떨어진다! 잠깐만, 아까처럼 피하는 거 나올 수도 있어. 아, 그래? 방심하지 말라고. 어어, 앞에 보고 있어요. 오, 방향 꺾어야 돼! 얘 꺾어야 돼? 오, 오른쪽! 오른쪽, 오른쪽! 오른쪽! 그래도 어렵게는 안 해, 꺾어야 돼. 아, 잠깐만, 너 여기서 실수하면 엄마한테 혼나잖아. 어! 어, 큰일 나. 오, 보울! 어 뭐야, 뭐야, 안 보여. 얘 어디갔어! 오우! 어? 쓰레기? 어어, 살았어. 뭐지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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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빨리 와! 잠깐 박스 써지나, 안 써지네. 뛰어라, 잘 뛰어라! 가자, 가자, 가자! 그냥 무조건 뛰어! 너무 느린데, 우리? 어쩔 수 없어. 그냥 무조건 뛰어. 엄마, 어디 있어? 엄마, 빨리 와! 숙여! 사고 있어. 시! 시! 시, 엄마! 아! 엄마, 계속 숙이고 있지마! 알고 있어! 오른쪽 엄마! 엄마 다 알려줘야 돼. 어디로 가야 되지?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! 어 여기 여기 여기! 어 어디 잘 가야지! 시시시시시시시시시! 오케이! 탈출 아니다! 어! 어 뭐지 엄마? 엄마 먹혔어? 뭐지? 뭐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잠깐 이거 나가는 거 아닌가? 오! 오! 파이브! 야 우리 넘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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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나 안 죽었어! 우리는 한 번씩 다 죽었어! 난 두 번 죽었어! 난 세 번 죽었어! 아 나 두 번! 한 번 죽었어! 자 오늘은 오랜만에 레인보우 프렌즈를 해봤는데요! 아! 생각보다 어려웠어요! 오! 맞아! 말을 하긴 했는데 한 방에 깼습니다!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리 해주세요! 안녕! 야 생각보다 재밌다! 오! 맞아! 진짜 무서워! 어!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